xsfm입니다. p o d e r a 요파씨 언어학 시간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김소영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요파씨 찐팬인 남편을 따라 요파씨에 입문한지 연 4년차인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출근길 습관적으로 요파씨를 재생시키면서 주말 저에게 일어난 이 일이야말로 정말 좋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좋게 된 사연을 보내봅니다. 올겨울 들어 정말 미친 듯한 스케줄과 빡빡한 업무로 야근과 초과 근무를 달고 살며 평일엔 직장에서 주말에는 집에서 업무를 처리하며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말 몸컨디션이 많이 안좋아져서 잠을 자도자도 너무 피곤하고 소화도 잘 안되고 무기력해 주변에 걱정을 많이 사고 있었어요. 아직 젊다고 생각해서 건강을 챙기는 습관이 잘 들어있지 않았는데 이러다 정말 훅 가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무렵 남편이 비타민 주사를 한번 맞아보면 어떻겠냐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비타민 주사가 이름이 되게 다양해요. 바로 못 알아들으니까 옛날에 옥주연 주사 이런 식으로 이름의 은어라고 해야 되나? 병원에서 쓰는 말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래서 배우자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운동이라든가 스트레칭이라든가 다른 좋은 것도 많이 금주 금연 뭐 주사도 좋은 점이 있겠죠. 직장 동료들도 가끔 피로가 쌓이면 한 번씩 맞아보면 좋겠다고 하기에 솔깃하여 주변 병원을 물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직장은 광화문 근처이고 서울뿐이군요. 업무 특성상 평일에는 병원 진료 시간 내에 병원을 방문하기가 어려웠고 토요일 오전에도 근무 일정이 있어 토요일 12시 이후에도 진료를 보는 병원을 한 군데 찾아 토요일 오전 예약을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 아 통화 내용이군요. 병원! 예! 바로 영남 할머니 목소리! 저 땡땡땡 내과 맞나요? 병원! 네 그런데예! 저 오늘 진료 몇 시까지 하시나요? 병원! 왜 그런데예? 하지만 저는 그래도 서울병원이니까 요라고 쓰신 걸 보니까 왜 그러는데요? 왜 그런데요? 그러면 또 싸우는 것 같죠 또? 사실 친절한 건데 원래 와요. 아주 간단하게 네. 왜 그러는데요? 저 왜 그러긴요? 문화 충돌이죠. 이게 이제 영남에서 봤을 땐 어떠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서울 사람들은 진절하게 말하고 아프게 때린다. 그게 위협인 줄 몰랐다. 이런 말이죠. 이제 서울에서 봤을 때는 그게 위협인 줄 알았는데 천사더라. 이런 거죠. 왜 그러긴요라니. 무지한 서울 사람이죠. 왜 그러긴요. 병원을 가려고 그러죠. 병원. 3시까지요. 빨리 어디서. 저. 에? 네. 병원에 전화하면 보통 땡땡땡 병원입니다와 같은 인사로 응대를 해주시는데 연세가 아주 많으신 듯한 할머니 목소리로 예 하고 전화를 받으시길래 순간 전화를 잘못 걸었다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되게 오랫동안 근무하신 경력 좋은 왜 한방에 정맥 찾을 것 같은 할머니세요. 그렇죠. 만약에 아이가 든 간호사이시라면. 다트를 던졌는데 정맥에 딱 맞을 것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시죠. 경력 좀 짧은 의사들이 벌벌벌 떤는데 나보세요. 팍 질고 치고 정말 팍 꽂고. 그럼 병반하죠. 그런 분 있으면. 예약이 가능하면 보통은 이제 서울에는 또 인건비가 비싸고 이러니까 그 어르신이 이제 은퇴 안 하시고 원장님이 1인 병원으로 오랫동안 하는 뭐 내과나 가정의학과 같은 데는 꽤 있습니다. 예약이 가능하면 예약을 드리고 가려고 전화를 했는데 진료 시간을 왜 묻냐는 말씀에 조금 당황을 하여 다른 병원도 다시 한 번 더 알아봐야지 하고 전화를 일단 끊었습니다. 그런데 도요일 근무가 생각보다 늦게 끝나게 됐고 주변에 갈 병원이 없어 결국 오전에 전화했던 할머니가 계시는 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연세가 적어도 75세에서 80세 정도 되어 보이시는 할머니 한 분이 데스크에 앉아계셨고 데스크 할머니. 아까 전화했니까요. 아 전화했니까요. 전화했니까요. 경북 봉화 안동권이군요. 그럼 앞에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라는 인사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부산의 편의점에서. 젓가락 안 필요하니까요. 뭐 왜 먼 데까지 왔으니 하시네. 왜 입니까요. 저도 입니까요. 그 진양철 회장이 봉화. 그 양반 말이 가장 정확한 봉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잘하더라고. 병원 분위기는 예상한 대로 아주 오래된 병원 내부의 모습이었지만 나름 포근한 느낌이 있었고 광화문의 대로변에서 이렇게 오래 병원을 운영하셨다면 진료를 잘 보는 곳이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의 이러면 연희 전문 시절에 다니시던 분 아니에요. 75세에서 80세 정도면. 언더우드가 살아있을 때 본 적이 있는. 그런데 보태기 시내에 굉장히 오래된 병원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산파 할머니들 역할도 하시면서. 맞아요. 진료실 안에는 데스크에 계셨던 할머니와 똑같이 생긴 할머니 의사 선생님이 계셨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도 되게 고령의 할머니시고 의사 선생님도 할머니시고. 그리고 또 늙어보기 전에는. 맞네. 강정기 때 경성 제대 때 다니셨을 수도 있어. 늙어보기 전에는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똑같이 생긴 거 같아. 지금 뭐였거든요. 똑같이 생긴. 할머니 의사 선생님이 계셨고 증상을 이야기하자 주변 직장인들도 피곤한 사람들 자주 피로회복하려 많이들 찾아온다며 저를 주사실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주사실에서 누울 자리를 만들어주시며 간호사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호사 할머니. 요즘 사람들이 능력이 좋아서 100명이 할 일을 혼자서 다 하느라 다들 이렇게 고생이 많아. 할 말이 많습니다. 다들 할 줄 아는 게 많고 잘하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바쁜 거야. 우리 딸도 한 달에 한 번 통화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원래 어려운지 몰라. 이렇게 어렵네요. 어려워요. 우리가 잘할 수는 없어요. 못으래요. 거의 약간 이렇게 강원도 말인데 원래. 맞아요. 내가 당신네들을 다 이해해. 얼마나 힘이 들고 그래. 내 딸도 내 딸이 아니야. 다 다른 사람들 위해 사는 공인들이 돼버렸어. 이게 왜 이렇게 투머쥐토커죠? 남의 딸들을 데려다가 그래 고생을 이렇게 시키고 말이야. 이부자리를 펼쳐주시고 팔을 쓰다듬어주시면서 두 할머니가 토닥토닥 해주시는데. 순간 그동안 너무 힘들고 지쳤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는 거. 이런 병원이 다 있나. 그래 마음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할머니에게 위로받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여길 찾아오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며 갑자기 긴장이 풀리고 눈물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눈물 쏟아졌네. 그리고 스웩바늘을 꽂으시려고 주사를 들고 오셨는데 의사할머니께서 돋보기 안경 넘어 미간을 찌푸리시며. 돋보기 위에. 이건 또 공포야. 의사할머니. 어디 보재. 하시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혈관을 잘 찾으실 수 있으실까. 아 어쩌면 오늘 주사를 못 맞고 갈 수도 있겠다. 고생학하는 순간 두 할머니 선생님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주사바늘 찌를 곳을 찾으시다가 결국 손목 부근에 수액바늘을 꽂아주셨습니다. 순간 머릿속으로 TV에서 보았던 각종 의료사고들이 떠올랐지만. 설마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진 않겠지. 하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 20분쯤 지났을 무렵 주사바늘 찔린 부분이 터질 것 같은 엄청난 고통이. 동맥 찌른 거 아니야. 이거 무서워. 중요한 건 잘 들어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너무 심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로. 지금도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끼칩니다. 과로. 저는 원래 고통을 잘 참는 성격으로 웬만해서는 아프다는 내색이나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인데. 난생 처음 느끼는 통증에 놀라 큰 소리로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저. 선생님. 선생님들. 대답 없음. 유퀴즈 재방송 시청 중. 그리고 또 귀가 어두우실 테니까. 엄청 크게 틀어놓고. 말 잘려. 의사도 노안은 오잖아요. 당연합니다. 저. 선생님. 선생님들. 대답 없음. 저. 선생님. 아무도 안 계세요. 과로. 고래고래 소리 지름. 과로. 주사실과 진료실은 열 걸음 정도 떨어진 거리였고 병원 내부는 파티션 정도로만 나누어져 있어 막혀있는 공간이 아니었지만 어쩐지 선생님들은 제 울부짖음을 듣지 못하셨고 손목에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순간 기질을 발휘하여 다행히 머리맡에 놓아두었던 폰으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저 여기 링겔 맞고 있는 사람인데요. 손목이 너무 아파요. 한 번만 봐주세요. 간호사 선생님. 아프다고요. 약이 너무 빨리 들어가나 보다. 그러고는 오셔서 몸이 이 약을 너무 원해서. 약을 원하는 몸이야. 약을 원해서. 몸이 약을 계속 빨아들이느라 주사 부위가 아픈 거라고 말씀하시며 약이 좀 더 천천히 들어가게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보통은 이러면 이유고 뭐고 다시 꽂기부터 하지 않습니까? 통증이 당장은 사라지지 않아 주사 부위가 너무 아프니 주사 부위를 한번 봐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저 여기 주사 바늘이 있는 데가 너무 아픈데 여기도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간호사 선생님. 괄호 대답 없음. 약병만 쳐다보심. 괄호 저. 네 선생님. 야 이거 무섭습니다. 약간 미저리 같은. 머리 조절. 미저리 언제쩍 그런. 단발머리일 것 같아. 간호사 선생님이. 캐시베이츠 선생님이요. 저. 네. 간호사 선생님. 그냥 가버리심.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쯤 되니 할머니 선생님 두 분께서 귀가 잘 안 들리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때부터 다니셔가지고. 그때 잘 들렸을 거예요. 아펜젤러시잖아. 아니겠지. 연희 전문. 다행스럽게도 이때까지는 통증이 조금은 사그라들었지만 통증 대신 손목 부근이 얼얼하게 감각이 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액을 처음 맞아본 저로서는. 그래 손등에 바늘이 찔려 있는데 아무 느낌이 안 날 수가 없지. 근데 보통 찌를 때면 아픕니다. 보통 웬만하면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도 남성분들은 워낙 혈관이 발달됐으면 하는데 여성분들은 찾기가 되게 어려워서 발등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럼 이게 워낙 손등이 얇으니까 아프긴 한데 들어갈 때 아픈 거지. 그리고 요새 워낙 니들이 얇아가지고. 맞아요. 네. 옛날 거 쓰신 거 아니야. 대짜반을. 대반을 같은 거. 어릴 때 보던 큰 거. 네. 라고 생각하고 눈을 질끈 감고 한 시간만 더 버티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하던 병원 안에 다른 환자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소리를 내며 들어오셨고 인사를 하셨는데도 할머니들은 또 묵묵부답. 답이 없으셨는데 새로 오신 환자분은 계속 말없이 기다리시다가 결국 진료실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그제서야 안쪽에서 강호사 선생님. 봐라. 누 왔나. 문을 두드린다. 나가봐라. 하는 소리와 함께 강호사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알러지 반응으로 주말 오후 급하게 병원을 찾아오신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 점심은 뭘 묻어요? 환자분. 감자탕을 먹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감기약 같은 거 먹었어요? 환자분. 아니요. 감기약은 따로 먹는 게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 약은 묻는 게 없고. 그럼 여기 오기 전에 뭘 묻고 왔어요? 환자분. 감자탕을 먹었습니다. 일종의 순환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 이상해. 의사 선생님. 감자탕 그런 거 먹지 마. 몸에 안 좋아. 환자분. 감자탕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자 할레르기. 혹은 드물게 들깨 할레르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의사 선생님. 감자탕에 감자는 괜찮아. 돼지 뼈를 끓이는 크기 안 좋다고. 나머리나 두부나 그런 건 미안해. 너무 이상하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 환자는 결국 진료를 볼 수 없고 시간을 허비하게 될 거잖아요. 환자분. 점점점. 이 짧은 시간에 K.O를 당했습니다. 환자가. 나 어쩌면 좋아하라는 생각이죠. 지금. 의사. 대화가 끝났네요. 의사 선생님. 그래. 그럼 뭐 감기약 같은 건 안 못 써요. 사실 되게 많은 한국인들이 몇십 년 내로 고민해야 돼요. 나는 언제 은퇴할 것인가. 이 두 분께서 뭔가 좀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알츠하이머나 이런 관련해서 받으셔야 되는데. 두 분이 별로 문제없이 생활을 하셨나. 아이고야. 아이고 환자분. 네. 안 먹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약을 먹은 게 없다고요? 환자분. 네. 의사 선생님. 감기약도. 가끔씩 왜. 라디오 프로나 백분 토론회 보면. 중요한 이슈로 불렀는데. 자꾸 똑같은 얘기만 하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왜냐면 대통령을 보여야 되니까. 거의 그것보다 심합니다. 환자분. 네. 의사 선생님. 두드러기는 먹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라면 같은 걸 많이 먹어서 그런 거 많이 나. 두 분아 이런 좋은 걸 먹어야 된다고. 도두부. 돼지고기 같은 건 먹지 말 거이. 돼지고기 같은 건 뭐 안 먹었지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참견합니다. 간호사 선생님. 아이 감자탕을 먹고 안 되잖아. 의사 선생님. 감자탕 그런 거 먹으면 안 좋아. 자 지금 단 두 개의 키워드로. 대화를 몇 번을. 감기약과 감자탕. 아니 우리 비온 날에서 감자탕 같으면 돼지를 안 넣겠지만. 감자탕 핵심은 돼지 뼈잖아요. 환자가 드디어 대화를 원하는 곳으로 돌립니다. 환자분. 지금 너무 가려우니까 주사를 좀 놔주세요. 의사 선생님. 아 그럼 그럴까. 제가 이런 알러지가 한 번씩 올라오는 건 급하게 그냥 항이스타민 처방을 받든가. 아니면은 비상용 약을 항상 갖고 다녀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보통은 그런 것부터 물어보시고요. 감기약과 감자탕에서 두 번을 놀진 않죠. 내용을 간추려 적어보았지만. 그러니까 그럼 주사나 달라고 말하는 데까지 훨씬 긴 프로세스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감기약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를 정말 일곱 번 정도를 물어보셨어요. 처음에는 다급하게 느껴졌던 환자분의 목소리가 차갑게 쉬고 가는 것을 들으며 누워있는 동안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나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갔고 어느 순간부터는 약이 방울방울 떨어지고는 있는데 좀처럼 남아있는 양이 줄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선생님께서 이제 약 다 들어갔겠다 하면서 제 베드 옆으로 오셨는데 조금 살펴보시더니 갑자기 간호선생님 에고 약을 다시 넣어야겠네 하며 의사선생님을 부르러 가셨습니다. 약을 다시 넣어야겠다는 게 무슨 말일까 싶어 제 손을 쳐다봤는데 손등이 엄청나게 부풀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도라에몽 죽음처럼 항생제 놓은 거 아니야? 겁난다. 순간 너무 공포심이 들었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었는데 두 분이 제 손등을 보고는 아이고 이게 왜 이래? 왜 이렇게 됐어? 아까 주사 꽂아놓고는 안아봤제? 당신이 손을 막 움직였구만 이러면서 갑자기 또 제 탓을 하시는 거예요. 욕쟁이 할머니 컨셉에 왜 그런 욕쟁이 내과 오른쪽 손목에 꽂혀있던 바늘을 뽑아드시더니 갑자기 왼손을 잡아당기시면서 반대쪽 손에 다시 맞아야겠다고 하시는 순간 너무 공포스러워서 저 아니요 저 이제 더 안 맞고 싶어요. 이제 그만 맞을래요. 라고 얘기했는데 제 손을 마구 끌어당기시며 주사를 놓으려고 시도하셨습니다. 저 아니요 저 이제 너무너무 괜찮고 힘이 막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안 맞을래요. 사람이 왜 이렇게 생존의 위협이 다가왔을 때 정말 온갖 에너지가 올라오잖아요. 아 당연합니다. 딱 진짜 그 순간이겠네요. 하고 필사적으로 팔을 숨기자. 가로사 선생님 와 부끄러워서 그러나 아이고 알았다. 그럼 그만 맞자. 이만큼 맞았으면 됐지 뭐. 하시며 일어나서 진료실로 올라오라 하셨습니다. 그 시점에 제 손목 사진을 첨부합니다. 어머 아이가 장난 아닙니다 이거. 네. 이거 의료사고에 준하는데요. 이거 저 풍선에 물러놓은 것처럼 네. 됐습니다. 의료사고예요. 사진상으로는 많이 티가 안 나죠.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사진상 엄청 티나요. 손목 아래부터 팔꿈치까지도 탱탱 부어올라 딱딱해져 있었고 주사 잘못났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주사사고입니다. 그걸 보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안 아프고 싶어서 왔고 내가 바란 건 그냥 수액 한 병 맞는 것 뿐이었는데 왜 나에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 서러워졌습니다. 진료실에 가니 부어오른 부위에 차갑게 젖은 알코올 솜을 팔 전체에 감싸 반창고를 붙여주셨고 의사선생님 잘 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 미안타 는 말씀과 함께 오늘은 저녁까지 오른손을 들고 반짝반짝을 하라는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사연이네요. 진료비는 주사비 포함 6만 7천 4백 원이 나왔는데 카드 결제를 67원만 하시는 바람에 다시 읽어야 돼. 카드 결제를 67원만 하시는 바람에 6만 7천 3백 333원을 다시 결제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찍는 거 옛날에? 그 먹지로? 그거 본 적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거의 그 수준인데 이렇게 하려면 왜 그 번호를 놓고 이렇게 딱 찍는 게 있어요. 손등에서부터 팔꿈치까지 팔 전체가 오후 내내 계속해서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결국 오후 내 신경에 완전한 도라에몬 불주먹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그때의 사진을 보고 있어요. 웃을 일은 아닌데 이게 심각한 사고예요. 진짜 묻어나기는 정말 묻어나신가 봐요. 와... 속도... 그러니까 사람이 긍정적이어 망정이지 속도 모르고 부어오르는 불주먹을 부여잡고 이게 가라앉기는 하는 건지 이 안에는 내가 맞았던 주사액이 들어있는 건지 과연 이게 다시 몸 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건 맞는 건지 안 가라앉아서 오른손이 도라에몬이 된 채 오른손이 도라에몬이 된 채 평생 살아야 하는 건지 그러면 어떡하지 않은 공포심에 눈물 콩물을 쏙 빼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얼음찜질을 하루 종일 한 덕분인지 붓기는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날이 되어서야 찾아본 병원 훅이 그래서 할머니 두 분이 귀가 잘 안 들리신다. 너무 아파서 거의 기억하다시피 겨우 갔는데 김치찌개 푹 끓여먹고 쉬라고 하셨다. 아니 감자탕은 안 됐는데 왜 김치찌개 했는데 거기에 스팸 넣지 말고 돼지고기 넣지 말고 물론 이게 뉴스프로 라디오였다면 진행자로서 저는 운전면허처럼 약간의 전문성이라도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일정 나이가 지나면 다시 검사를 다시 한번 시험을 보든지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건 지금 저희가 옆에 대본에서 보고 있는 도라에몽 불주먹 때문에 진지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리뷰를 뒤늦게 확인했고 세상에 이런 병원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과 함께 앞으로 어딜 가든 리뷰를 자세히 보고 가야겠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자세히 쓰려다 보니 사연이 너무 길어졌네요.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빠르게 총총 퇴장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김소영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만하길 다행입니다. 정말로. 네. 짤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알레르기 반응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우리 내과나 가정의학과 관련 학과에서 일을 하시는 의료노동자분들의 도움 말씀이 좀 필요한데 야 이게 지금 저희도 지금 이거 10년 하면서 방송 10년 하면서 이런 사람 처음 봤잖아요. 근데 그건 걱정되네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럼요. 어르신 의사들이 은퇴를 늦게 하다가 이제 본인의 상태를 체크를 못하면 그리고 지역에는 갑자기 또 얘기가 심각해지는데 보건소 소장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은퇴한 의사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수밖에 없고 맞아요. 여러모로 지금 이 고령화 문제 우리 실제로 어떤 삶에 다가오니까 근데 이렇게 의료 문제까지는 아이고 정말 너무 심각하네요. 저도 전에 라디오에서 지역의료원 원장을 은퇴를 미루고 오랫동안 하시던 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오셨는데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늙어서 쉽게 말해. 그러니까요. 이분들 힘드신 것도 힘드신 건데 자라다가 환자들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어떡해요. 저도 되게 이런 옛날 병원을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초음파가 정말 80년대 초음파죠. 이게 과연 나를 진료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화면이 농촌에서 전격 Z작전 차 안에 있는 화면 같은 게 나와요. 그렇죠. 화면 자체가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너무 화면이 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장비에 대한 새로운 정보 업데이트도 내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신약도 나오고 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진짜 주사사고거든요. 그러니까요. 성분이 잘못 들어갔거나. 김소영 씨의 살벌한 사연까지 들려드린 바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